서준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슬퍼 마지막 촬영이랑 왔어요 네 오늘 너무 아름다 결혼 축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웅크 엔터는 최고에요 이번에도 최고고 아쉽게도 데뷔 때문에 내 영상 못했지만 비하인드니까 서준이는 쇼케이스 하느라 바빴죠? 네 하지만 갓 서준이기 때문에 앨범 데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나의 목걸이에요 멋졌죠? 안녕 안녕